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 ASMR 자취남 냉장고 털기 저희 집에 먹다 남은 음식들입니다. 첫 번째로 우유 마시겠습니다. 아~~ 딜리셔스 용감아 나와있어 촬영중이야 두번째 김치 먹어보겠습니다 거의 다 먹었네요 너무 맛있게 먹어야지 너무 맛있다 아직도 고소하고 향긋한 느낌 많은 음식을 먹었지만 너무 맛있을땐 저는 치킨이 있는 것 같대요 뱅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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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뱅 고추 양파 장아찌 존나 쉽니다 다음은 고추 양파 장아찌 먹어보겠습니다 밥 없이 먹으면 존나게 짤 거 같아요 무서워요 참고로 몇 개월 지난 건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무섭습니다 양파 먹어보겠습니다 chamfry 포색 전 Krabs 통신스 모ples Esse 너무 맛있어 고추입니다 너무 맛있어 휴식 주세요 물이라도 물 물어 물 갖다줘?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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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컵 문가미가 핥었다 와 이번엔 어제 먹다 남은 베스킨라벤스 아이스크림 엄마는 외계인 초콜릿 무스 체리지빌레입니다 지금 입이 너무 매워요 지금 입이 너무 매워요 체리지빌레 어이없 오묘 롱 쟈리지빌레 왕쟈 이게 제일 맛있습니다 자 와우 이번에는 아몬드 브레이크를 먹어볼게 아몬드 브레이크를 가볍게 잘 어울리라고 아몬드 브레이크를 아몬드 브레이크를 롤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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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우 너무 맛있어 이번에는 딸기 딜리시어스 근데 아까부터 용감이가 발자국 소리를 계속 내가지고 이번에는 같이 한번 먹어볼게 이거 먹어 일로와 일로와 이거 먹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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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로와 일로와 이새끼야 일로와 이것만 먹어 말도롭게 안들어 먹어 먹어 이번엔 용감이랑 먹어보겠습니다 이번엔 하나님 하나님 나보다 더 맛있게 먹네 이렇게 해서 오늘 냉장고 털어보았다 근데 너희 왜 구독과 좋아요 안 눌러줘 지금 200명 넘었어 여러분 댓글 많이 남겨줘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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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